신명기 23장 남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올 수 없다 안문 사람이나 모합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빵과 물로 너희를 맞아주지 않았고 레소포타미아 이보돌 사람 포올의 아들 발람을 고용해 너희를 저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그 저주를 보고로 바꾸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위방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째부터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내 원수들을 치려고 진을 칠 때 부정한 모든 것을 멀리하여라 만약 너희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몽정을 해 부정해졌다면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저녁이 되면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두고 너는 그곳으로 나가라 무엇이든 땅을 팔 것을 가져가 내가 변을 볼 때 구멍을 파서 그 배설물을 덮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너희 진영 안에서 다니시기 때문이다 너희 진영을 거룩하게 해 그분이 너희 가운데서 불교란 것을 보고 떠나지 않으시도록 하라 만약 어떤 종이 내게 와서 숨으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가 내 성문들 가운데 가장 좋은 한 곳을 택하게 해 너희 가운데서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자나 여자나 성소에서 몸을 팔지 마라 너는 창려의 몸값이나 개처럼 번 돈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지배 맹세로 소원하기 위해 가져오지 마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하기 때문이다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이든 양식이든 꾸어주는 어떠한 것에 이자도 받지 마라 이방 사람에게는 이자를 물려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위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차지내서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도를 먹고 바구니에는 담지 마라 만약 내가 이웃의 밭에 들어간다면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낯을 대지는 마라 신명기 24장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실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이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억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너희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내가 내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단봉호를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내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단봉호를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만약 그 사람이 가난하다면 그 단봉호를 가진 채로 자지 말고 해준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가난하고 궁핍한 일꾼은 그가 너희의 형제든 내 성분한 내 땅에서 사는 이방 사람이든 악재하지 마라 그에게 그날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어라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일당에 급급해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니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면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겉옷을 단봉으로 잡지 마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곳에서 구해내셨음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닥에 내가 내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할 때 들에서 곡식 한 단을 잊어버렸거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떤 뒤 그 가지를 살피러 다시 가지 마라 그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 다시 가서 따지 마라 그 남은 것은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남겨두어라 내가 이집트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여라 그런 까닥에 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도록 결정이 나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은 황제부대에 소속된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아시아 지방의 해변을 따라 항해하게 될 아드라모 떼노호를 타고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출신해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닿았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그가 친구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돈에서 우리가 계속 항해할 때 역풍이 불었기에 우리는 키프로스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됐습니다 킬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상륙했습니다 그곳에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를 찾아 우리를 그 배에 태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느린 항해 끝에 가까스로 리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어 우리 항로를 지키지 못하고 살몬에 맞은편 크레타 섬을 끼고 간신히 해안가를 따라 움직여 라세아 도시에서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항해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항해하다가는 재난에 빠지고 배와 짐이 큰 손실을 입을 뿐 아니라 우리 목숨도 위태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계속 항해하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 도시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섬으로부터 이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면서 간신히 거룩배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스르디스 해안의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닻을 내려 배가 표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레터 솜에서 항의하지 말라는 내 충고를 들었더라면 이런 가격과 손실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하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됐을 때 선원들은 못해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물의 깊이가 약 25루기야였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약 15오루기야였습니다 우리가 함초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내게 닻을 내리고 난이 받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칠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군인들은 거룩배에 묶여있던 밧줄을 끊어 거룩배를 떼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든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헛되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뒤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고 키를 묶은 밧줄을 넣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뒷을 끌어올려 바람에 맡기고 해안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배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삭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널반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10편 108편 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학포와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어? 여고하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어?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건짐을 받게 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하리라 세계물 나누고 숙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여 누나세가 내 것이며 에브라임이 내 투구이며 유다가 내 지팡이며 모합이 내 목욕탕이로다 에동 위에 내가 내 신을 던질 것이여 블레셋을 이기리라 누가 나를 튼튼한 성으로 데려가겠는가 누가 나를 에동으로 인도하겠는가 어?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분이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적들을 짓밟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яж 1주시 10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